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D 뉴스입니다. 국내 최초 국립공공의료대학이 남원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북 각계각층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복지부는 지난 1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남대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은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응급외상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명칭에도 나와 있듯이 공공의료대학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보 형태가 될지 의학전문대학원 형태가 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립공공의료대학 유치로 남원시는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도내 5개 기업과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기업참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충북도와 우선참여기업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내 기업참여 홍보협조 등에 대해 협약했습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미혼청년의 결혼유도 및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30만 원을 정립하면 도와 시군에서 30만 원, 기업에서는 20만 원을 매칭 정립해서 결혼 및 근속 시 이자를 포함해 5천만 원 상당의 목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근로자는 본인 납부액 대비 약 3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전북 지역에서 남원시가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관리할 공간이 없어 타지역 박물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어떠한 이유인지 전예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남원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보존, 관리할 시설이 없어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른 지역에 맡기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보유한 지정문화재를 보면 또한 남원 지역에서 출토된 국가기속문화재만 해도 4,250점에 이릅니다. 그러나 남원 지역에는 이들을 보존할 시설이 없거나 규모가 안 돼 대부분 문화재들이 타지역에서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원의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은 춘향 테마파크에 있는 남원향토박물관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국 150여개 공립박물관 중에서 가장 작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K-LEN 전예은입니다. 경기도 포천시는 오늘 용정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마호램 준공개 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준공개 소식에는 마호램 건립사업 보고 및 가구발전의 유공에 대한 표창과 감사폐 전달 등이 이뤄졌습니다. 마호램은 경기 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을 사업 주체로 해서 연간 물류비용 30% 절약해 135억 원의 비용 절감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일으켜 경기 북부의 가구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광역시는 오늘 시청에서 외국 투자기업 인베스코 등과 청라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위한 GCT, 글로벌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청라 국제업무단지의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업무단지와 스마트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업무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오피스와 비즈니스파크 등 첨단 업무 공간으로 조성되고 스마트 지원단지는 주거시설과 호텔 등으로 구성됩니다. 인천시는 GCT 프로젝트 추진으로 조성 단계에서 2만 9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3조 7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고미희 의원은 지난 5일 임시회에서 전주시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도로 정비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막상 시민이 걸어다닐 인도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의회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확충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미희 시 의원은 5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로 정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에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보행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블럭 교체나 석재 포장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 차량으로 보행로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월정한 도시 도도블럭을 뚫어 변풍기를 만들 예산으로 보행로를 확화하지 않은 보행로를 조성하는 것이 원자라고 생각합니다. 고 의원은 걷고 싶은 거리를 관광자원화 시키는 것에 앞서 안전한 보행로 조성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제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보수립기념식이 지난 11일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거행됐습니다. 광복회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 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에서 제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보수립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보수립 약사보고와 학생대표회 대한민국 임시현장 선포문 발표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한국근현대사연구회장을 역임한 한시준 단국대 사학과 교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성과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한편 임시정부 국방장관을 역임한 일강 김철 선생의 출신지인 전남 한평군 학다리고등학교에서도 이날 오후 2시부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6년 9월부터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면 지자체장이 검토 후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는데요. 하지만 흡연의 주된 장소인 베란다나 화장실 등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지정추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아파트 일부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금연아파트가 지정만 됐을 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전주시 효자동 A아파트 단지. 외부 공간과 화단 곳곳에는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어 금연아파트 지정을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아파트 지정 시 흡연의 주된 장소인 베란다, 화장실 등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지정추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흡연으로 인한 시비는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들어오는 냄새 때문이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브리핑뉴스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는 화양면 화련마을 인원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우수기 전 용주제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화양면 용주제 누수저수지 보수공사에 착수하고 개보수 사업이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5월 공사가 완료되면 가뭄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중앙로 중앙버스 전용차로의 버스 분산을 통한 대중교통 혼잡개선 프로젝트가 시행됐습니다. 고양시는 중앙로의 혼잡구간 분석을 통해 가로변 정류장을 신설하고 주요 시외기능버스와 환승이 비교적 적은 광역간선버스를 선정해 지난 9일부터 가로변 정차를 시행했는데요. 시민의 제안과 운수업계의 협업으로 시작된 가로변 정차 시행은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정책 추진에 모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가 축산물 위해 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축산물 이력제 DNA 동일성 검사를 펼칩니다. DNA 동일성 검사는 개체마다 유전자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개체 식별 번호가 부여된 소 또는 개체 식별 쇠고기로부터 채취한 사료에 대해 유전자 감식 기법을 활용한 검사 방식인데요. 이번 검사로 축산물 이력제 시행과 관련해 한우고기의 도축에서 판매까지 이력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